안녕하세요 에랭헤디입니다 한문단 리스닝 실전 학습영상 첫번째 1주차 오늘은 2011년도 다트머스 대학 졸업식에서 코난 오브라이언의 축사 중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순서는 그냥 듣고 텍스트 보고 듣고 파악하고 다시 듣고 쓸만한 패턴 직접 예문으로 연습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리스닝의 정석에 대한 영상 안 보셨다면 링크 타고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들어보시죠 경호와 같은muş자가Ind 함수 경호와 같은 LDL 1주차 산→ 중간X역대3 세상의 증강bar계는 처음에 Capcomrada Q4년이Ooh 참석해요. Hartmut has to offer the next fourth lead in Twilight. Deal with it! Another example where life is not fair, if it does rain, the powerful rich people on stage get the tent. 네 축사여서 나름 또박또박 말했지만 나름 걸림돌이 많죠 그럼 텍스트 보시고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금 나아졌죠? 그럼 지금부터 해석본까지 띄워놓고 본격적으로 듣는데 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볼게요 I have been 동사 ing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동사를 하고 있다는 표현이고 I have never been 명사 또는 형용사는 평생 어떤 존재나 상태로 있어 본 적이 없다는 표현이죠 코나는 2009년부터 축사를 했던 2011년까지 2년째 LA에 살고 있는 중이었고 따뜻한 기후에서만 살아봐서 이렇게 추워 본 적이 없다고 특히나 겨울이 길고 추운 뉴 햄프셔 주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에서의 축사에 가벼운 농담을 던집니다 두 가지 패턴은 이따 말하기 연습 때 예문해 볼게요 다음 부분입니다 바로 전에 농담했던 것을 계속 이어나가죠 연설이 적혀있는 책자를 들고 있는 손이 시려워서 고어텍스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300달러를 주겠다고 하는 말이죠 I'm serious는 여기서 심각해로 해석하기보다는 고어텍스라는 말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다음 가보겠습니다 일단 단어 두 개 알아볼게요 commencement speaker commencement는 시작, 개시라는 뜻도 있지만 하기, 수여식, 졸업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사회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순간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졸업식에서 축사 등의 연설을 하는 사람을 commencement speaker라고 합니다 illustrate는 책 등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를 넣다 라는 의미죠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사실이나 말한 것에 대해 실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거나 알려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as 다음에 직책 등이 나오면 뭐뭐로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다음 나오는 세 개의 부분이 바로 왜 삶이 공평하지 않는 것인지를 illustrate를 해주는 사례가 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For example, you have worked tirelessly for four years to earn the diploma you'll be receiving this weekend That was great 일단 단어 두 개 알아볼게요 tirelessly 이 단어는 tire, 지치다 라는 것이 less, 없는, lee, 하게 해서 지칠 줄 모르고 라는 뜻의 부사죠 여기서는 졸업생들이 4년간 have worked 즉 공부하고 노력한 걸 tirelessly 지칠 줄 모르게 즉 너무도 열심히 해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드는 요소들이 존재하니까 기회될 때 하나씩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or는 돈을 벌다 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어떤 것을 노력하여 얻다 받다 라는 의미로도 자주 사용합니다 you'll receive 라고 해도 되지만 you'll be receiving 이라고 해서 미래의 사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과 혹시라도 졸업생 중에 사정이 있어서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측의 의미를 더해서 will be 동사 ing 형태로 사용했다는 것 참고해 주세요 그럼 다음 가보겠습니다 네,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첫 번째 이유죠 학생들은 4년이나 노력해서 받은 학위를 유명한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걸로 명예학위 같은 걸 받는다는 것을 농담을 섞어 풍자한 것입니다 lead는 흔히 이끌다 라는 동사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영화나 드라마 등을 이끄는 주연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네 번째니까 조연급을 말하고 그만큼 그 학위를 받기에는 하찮은 일을 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deal with it 관용 표현으로 직역하면 그것을 처리하다, 거래하다, 다루다 정도의 뜻이지만 어떤 탐탁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삶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아도 어쩌겠어 그냥 받아들여 라는 말이죠 그럼 바로 또 다른 이유를 알아볼게요 another example that life is not fair if it does rain the powerful rich people on stage get the tent deal with it if it does rain에서 rain이라는 동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does라는 조동사가 들어간 것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로는 뭔가 부족해서 I do love you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졸업식의 주인공인 학생들은 비가 와도 그냥 그 비를 맞아야 하지만 연단에 있는 교수들이나 초청 연사들 같은 the powerful rich people은 이미 텐트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을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러스트레이트 했고 그걸 역시 deal with it 받아들이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방금 전에 알았던 deal with it 바로 다른 문장에서 나오니까 훨씬 편하게 들리고 이해되겠죠 이게 바로 리스닝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준비한 것입니다 리스닝 첫 번째 영상이라 발음도 나름 명확하고 표현도 그리 어렵지 않은 것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레벨은 물론 모든 면에서 다양한 리스닝 학습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테니까 일주일에 열 문장 정도의 한 문단이라도 확실히 들을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것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음성만 들어보실게요 네 시청자분들이 가진 영어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들린다면 처음부터 다시 그 과정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 나온 문장에서 두 개의 패턴을 다른 예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특정 동사하고 있다는 I have been 동사 ing 패턴입니다 예문 두 개만 해볼게요 나는 2015년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I've been working here since 2015 다시 해보실까요? 네, I've been working here since 2015 나 3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I've been waiting for 3 hours 다시 해보실까요? 네, I've been waiting for 3 hours 두 번째는 평생 이런 존재 또는 상태인 적이 없었다라는 I have never been 명사 또는 형용사입니다 바로 예문 해볼게요 난 평생 이 정도로 행복해 본 적이 없었다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I've never been this happy 다시 해보실까요? 네, I've never been this happy 난 아주 친절한 사람인 적은 없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ve never been a very kind person 다시 해보실까요? 네, I've never been a very kind person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듣고 마무리할게요 I've been living in Los Angeles for two years and I've never been this cold in my life I will pay anyone here $300 for Gore-Tex gloves anybody I'm serious, I have the cash My first job as your commencement speaker is to illustrate that life is not fair For example, you have worked tirelessly for four years to earn the diploma you'll be receiving this weekend That was great And Dartmouth is giving me the same degree for interviewing the fourth lead in Twilight Deal with it Another example that life is not fair If it does rain, the powerful rich people on stage get the tent Deal with it 네, 이렇게 해서 리스닝 실전 학습 1주차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리스닝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에라행 채널에서의 다른 영상들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